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 울산지방회가 주최하고 울산지방회 선교부가 주관한 2023 울산지방연합성회가 지난 1일부터 4일간 울산 반석감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. 영광에 눈 떴는가라는 주제 아래 강사로 나선 인천 효성중앙교회 정연수 감독은 하나님의 영광, 도전, 복음의 영류성 등 총 5가지의 건강한 교회 원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 울산지방회는 소속 목회자와 성도의 화합, 성장을 위해 찬양 경연대회, 성경고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